네 그러면은 이제 4번 질문 나눌 건데 4번 질문은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내게 생긴 변화는?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먼저 나누자면요. 제가 10년 동안 오랜 시간 몸 담았던 곳이 거짓이고 사기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 내가 이혼도 하겠다라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동안 나의 이 신념들, 10년 동안 지켜왔던 신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 탈퇴를 결심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신천지를 비방하는 영상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어느 날 제가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기 댓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댓글들이 다 나한테 하는 말 같이 들린 거예요. 뭐 신천지 맹도들, 그리고 뭐 사기친 사람은 그렇다 쳐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믿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신천지인들을 대할 때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한 막 이렇게 떨림이 있고 또 아이들마저도 초인종이 울리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 어떻게 어떻게 이러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혹시 밖에서 마주치면 너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떻게 표정관리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막 시뮬리에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피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들이 말하자고 하는데 내가 피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내 모습이 되게 비겁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인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말을 또 나는 나의 말을 할 텐데 대화가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나는 아직 나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피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언어를 찾기 위해서 내 진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신천지 관련 기사랑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점점 객관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나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전도했던 열매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또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말장단에 속아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답을 해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올 초 제가 1년치 천지일보 완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까짓 거. 그리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하고 풀려고 하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요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못했었으나 하려고 하는 그 작은 변화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 기특하고 뿌듯했답니다. 와 근데 진짜 천지일보 환불 요청 만세. 만세. 저는 결코 작은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그런 용기를. 네. 맞습니다. 저도 뭔가 남이 언니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만 같은데요. 많이 공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도 그런 댓글들은 과도한 비난의 말로 좀 좋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 아끼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련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어떤 분이 해주셨던 말인데요. 신천지 문제를 대하는 어느 부분을 보면 악은 악을 낳는다고 신천지 문제로 또 다른 문제를 더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해주셨어요. 바로 악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와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화를 분출하고 욕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죠. 저희 마음 같지만은 않으니까 같이 좀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노력을 같이 하는 걸로. 저도 상처된 말들 좀 공감되는 게 그리고 제가 그런 댓글들 보면 좀 화나는 지점이기도 해요. 아니 사기친 사람이 문제고 잘못한 거지. 맞아. 왜 당한 사람한테 또 저렇게 2차 가해를. 저런 말을 하나. 아무 말 되지 않지죠. 그렇죠. 그리고 지아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과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을 놓고 맹도다. 왜 저러냐. 신천지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도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왜 지능순이야. 좀 어이가 없는데. 진짜 단면적으로만 자기 눈으로만 그거를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아 전 제가 정말 좀 화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신천진들 마주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은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마주친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참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내 언어를 습득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이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지부 환불이 참 용기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진짜 용기를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득 든 생각이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진짜 생각과 행동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그렇게 다음 분 또 나눠주실까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기록해뒀던 다이어리를 다시 보는데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가해자를 누구로 구체화하고 또 범주화하는가? 또한 나는 가해자를 사랑하기로 했나?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저를 가해자로 범주화했어요. 앞에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처럼.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와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결국 가해자인 나에 대한 이야기로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평소에 용서를 잘 못하는 기질이 있어요. 저 진짜로 이거 심리 상담하시는 분한테 기질 테스트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 의외로 용서를 잘 못하니? 이래서 어? 맞아요. 저 진짜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용서가 저한테는 이해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용서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근데 그 화살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한테까지 아프게 돌아올 수도 있을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사실 용서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 않죠. 이해하고 마음에 그래. 그래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거 100% 용서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신이 아닌 이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저한테 이렇게 좀 아프게 돌아왔는데 학대의 기억이 있는 누군가한테는 용서와 연대가 타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자꾸 저를 떠올리게 돼서 결국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 스스로와 화해하고 용서하는가? 라는 질문이 최종적으로 되더라고요. 이 책의 말미에서는. 스스로 화해, 용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 화해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살면서 되게 큰 과제였고 한창 힘든 시기에도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신천지를 겪기 전에 이 책을 접했으면 저는 아마 사실은 중반부쯤에서 책을 덮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는 저희 모두가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죄 없이 되게 재앙과도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피해자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고아나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징용됐던 할머니들처럼 그런 수많은 반박의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화가 나서 덮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신천지 경험을 한 후 피해자이면서 또한 가해자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책을 읽었거든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나의 기억에 포커싱을 맞춰서 책을 읽을 때 저는 감히 그리스도의 용서 앞에서 이론적인 정의와 반박의 사례들을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저한테 생긴 변화는 사실은 그 기점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기 전에도 신천지의 경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의 수많은 가치관이 뒤집혀지고 또 스스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었는지가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책을 읽는 데가 어떠한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 그게 제가 저한테는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고 비교의 구심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엔틴 님이 본인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 같은 게 저도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홀로코스트에 대한 예시는 제 기억으로는 저자가 이 책에서 좀 다루긴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다른 사례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나랑 내 기억에 포커싱을 맞췄다는 게 저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다른 사례들을 상상해 보면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읽은 이 책 했을 때 정말 이 책, 즉 저자와 나랑 교감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공감도 됐고 저도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표현하신 그 문장이 오히려 내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었는지가 중요했다. 이게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어떠한 경험이 있냐 없냐 혹은 그게 어떤 경험인지에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고 저도 신천지를 겪기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아마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 내 얘기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이 책을 소개받는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예 이 책을 접할 기회조차 없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엔티브님과 같이 이 저자와 같이 G대위에 대한 그런 악행의, 그런 고통의 기억은 없었어서 정말 처음에는 공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로서의 저도 삶을 살펴봤고 또 엔티브님이 자기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난의 시간,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지가 되게 느껴졌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딪혔던 부분들이 내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엔티브.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짱짱.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지아님. 저는 32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따라서 G대위의 학대를 올바르게 기억하려면 자칭 성인 군자가 아니라 나 또한 가해자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일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 문장과 함께 떠올랐던 생각들인데요. 저는 솔직히 제가 신천지에서 활동하면서 가해자로 행동했던 부분들은 완전 보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절 신천지로 데려간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고 그 친구를 향한 원망과 미운 마음은 자꾸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아직 제가 신천지를 겪은 이 큰 경험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마주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겪은 일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확실히 신천지 문제가 피해자일지라도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또 가해자가 동시에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한 사람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참 복잡한 문제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가해자던 부분은 별로 마주하기 싫어했고 그 책임을 오로지 저를 신천지로 데려간 친구에게 다 넘겨버리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제 내면은 복잡하고 마주하기도 싫은 상태였고 또 그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꾸만 그 친구를 향한 원망과 미운 마음은 올라오고요. 그와 내가 친하게 된 것이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하기 시작할 그때부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친구의 모든 게 다 전도를 위해서였던 건가? 하나둘씩 이렇게 막 퍼즐 맞추듯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원망의 마음도 들고요. 진짜 상처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진심으로 나한테 왔던 건지 아니면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왔던 건지 맞아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어디서부터 관계의 시작점인지 마음 정리가 잘 되질 않고 이런 감정들만 막 올라오니까 저를 신천지로 데려간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도 싶었어요. 저는 제가 차단했어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먼저 차단했어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은근슬쩍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준 사람은 없다고 그 안에서 제가 활동하며 했던 잘못은 애써 덮어두려 했던 거죠. 저는 그 안에서 전도를 하려고 애는 썼는데 전도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좋겠다. 마음의 소리가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마냥 그 안에서 행동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덮어뒀었는데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저의 잘못에 대해서도 마주하게 되고 또 제 인도자에 대한 감정도 누그러지고 어느 정도 저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누자면 저자가 3부 10장 선에 몰입하여라는 제목의 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상당수 저한테 이미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는 다시 신앙을 하고 있고 하느님 품에서 정말 많은 위로와 행복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자가 293쪽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세계의 선함에 몰입할 것이고 악행의 기억은 물을 주지 않은 식물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이 되게 좀 신선한데 제가 딱 이 상태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좀 과거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과거의 그 기억들이 저한테 큰 상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굳이 떠오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그런 체험들도 많고 가끔 어떤 상황을 보고 데자뷰처럼 떠오르긴 해요. 근데 좀 과거의 저 같으면 그 감정에서 되게 헤어나오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빨리 그걸 헤어나올 수 있게 된 것 같고 저는 저자가 10장에서 이제 말하는 부분들을 소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기억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망각이라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자가 망각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이론들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해요. 이거를 이제 다 나누지는 못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전 책 읽기 전에는 막연했던 생각, 느낌들이 이 책의 저자의 말로 이렇게 좀 표현돼서 아 내가 생각했던 거 그래 이거지 내가 느낀 게 이거지 이게 좀 명확하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10장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좀 신선했던 부분이 저자가 내세에 대해서 다뤄요. 내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함께하게 될지 내가 당했던 악행의 기억은 내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는데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아 이 부분 좀 신선하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저자가 책에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철천지 원수가 화해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한 문장으로 딱 간단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자가 이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책에서 풀어놨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망각에 대한 그리스도적 관점 그리고 삶의 연속성을 간과하지 않는 시점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제이님 말씀처럼 일을 풀어내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시도가 너무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아기는 내세가 오기도 전에 본인의 삶에서 본인의 악행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왜곡해서 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안 봤어요. 굉장히 강렬한 영화인데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간단히 말하면 1965년에 인도 쿠데타에서 반공을 명분으로 백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계속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와르콩고거든요. 안와르콩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들의 과거 업적을 다시 재현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이 심지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도 하면서 본인이 학살했던 과거를 재현에 몰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아 쿠데타를 재현하는 맞아요. 근데 정말 그거는 백만 명 학살을 재현하는 네. 맞아요. 학살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악인이 정말 그냥 악인이 아니고 백만 명을 학살한 살인마거든요. 사실은 어떠한 정치적인 명분이 있었든 그런데 영화에서 과거를 재현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에 너무 신이 나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과거 업적을 재현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 과거 이야기는 약간 미국의 서부 영화처럼 멋있게 쿨하게 그렇게 좀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소망도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과거 업적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이 행한 살인의 재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고통 없이 죽였고 복수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식까지 없앴으니까 이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설명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인의 업적이라 생각하니까 아니 이건 좀 미친 것 같은데 그렇죠. 별로 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아요. 화날 것 같죠. 저 진짜 충격, 화를 넘어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러한 기억의 왜곡과 철저한 자기만의 왜곡이 존재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현생에서 이 사람 같은 어떤 아기는 본인이 저지른 악행 중 일부를 철저하게 악하게 재해석을 해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기억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의 망각과 왜곡은 이 책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망각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한 망각이 존재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한테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론이 어떻게 미치게 될지도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언급하신 부분은 정말 생각해볼 지정인 것 같아요.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네요. 저도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가 있네요. 네. 미스터리라고 우리 모두가 아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나눠볼게요. 마지막 질문답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먼저 한 분씩 나눠볼까요? 네. 지아님 먼저. 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72쪽을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기억이란 온전히 못하는 것에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내 생각이니 내가 오롯이 느낀 것이니 내 것이라 생각하고 아주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줄 알았던 그런 기억일 줄 알았지만 확연히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게 느꼈던 것도 그때만큼의 감정 느낌이 아니고 온전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내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정과 생각을 잘 기록해둘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른 읽기 전에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기록해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일기. 당신은 마주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도 나중에 적을 것을 보는 것은 또 완전 기록이 없는 것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래서 다른 시선에서 발견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어쨌거나 끄적여서라도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족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이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순간 신천지에서 나왔지만 다시 다른 2단 종교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떠올랐어요. 이런 일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 과정은 저도 모르지만 저 혼자 떠오르는 것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보태서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짧게 나누면 그 기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좀 많이 잊기 마련인데 이거를 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과거에 대한 적절한 망각은 필요하잖아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나와 비슷한 사람,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내가 공감을 할 때 그걸 이렇게 들춰보면서 아 그래 과거에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 이런 느낌을 느꼈었지 하고 그 사람들과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기록이 저는 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16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억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한 철천지 원수들이 모여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신천지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할까라는 걸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제죠. 저도 같은 비슷한 질문을 책을 읽으면서 던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저희의 기억보다 큰 존재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기억 그리고 피해자와 과해자의 화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과거로부터 배우되 그것을 과거로 두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이 우리의 기억보다 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해요. 이 책의 45페이지에 나왔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억에 반응하고 기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보다 큰 존재다. 우선 만약에 이게 된다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삶의 경험 속에서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수동적 기억이랑 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주체적인 기억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기억에서 더 나아가서 전자수신 질문처럼 아마 주체적으로 그 기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어떠한 해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신천지에 대한 기억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사실은 신천지에 대한 기억이 인생을 빼앗겼던 종교 사기 사건은 아니에요. 어쩔 도리 없이 빠졌던 부름도 아니고 그들을 이제는 저는 사실은 저한테에 대한 가해자로 특정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신천지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되게 많이 성숙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과정 중이긴 한데 제가 무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어요. 어쨌든 무교일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아버지로 존재한다는 것에 변화와 차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과정이 길고 유별났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자가 아니라 보다 가깝고 나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고 이게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구원으로서의 기억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어떤 기억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화해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했나 어떻게 내 삶이 변했나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가깝게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마 말씀하신 이게 화해일 수도 있고 좋네요. 맞아요. 저도 제 신천지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과의 그런 종교적인 갈등을 꽤 오랜 시간 겪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저희 가정이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고 같이 미사를 드리고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저의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것은 참 그것은 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내신 가정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신천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나를 괴롭혔던 혹은 내가 가해자라고 여기는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들렸어요. 좀 다르게 들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우선 친했던 신천지인들 지금은 저를 다 차단했죠. 그리고 저한테 상처를 줬던 신천지인들이 탈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랑 다시 만나게 돼야 그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은 뭔가 저 혼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정의하고 과거를 재조명하고 있지만 진정한 화해는 그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도 신천지 탈퇴자가 되어 있을 거고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로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미래형인 것 같다. 저는 그날을 소망하되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신천지에서의 경험을 잘 정리하고 또 기억할 건 기억하고 또 과거로 잘 놓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야 한다면 이거를 올바르게 잘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아까 지아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또 제이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걸 또 올바르게 기억해서 정리해 놓고 우리의 기억들을 이렇게 적어두고 그렇게 수집해 놓는 그런 작업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지금 신천지에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나올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네요. 저도 사실은 나온 후에 든 생각인데 저는 제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몇만 명의 사람들보다 그냥 먼저 나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먼저 나왔을 뿐 저 사람들도 나오기는 분명 언젠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 시기는 분명히 와요. 역사 속에서 단지 내가 먼저 나왔을 뿐 저는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는 아마 없겠죠. 맞아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5번 질문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책 말미의 맺는 말 파트인 317쪽부터 319쪽까지에 걸쳐서 저자가 말한 부분인데 전부 다 말고 포인트만 공유하자면 먼저 첫 문장에서 이 책에 이런 경고문을 붙이고 싶은 유혹이 든다. 하면서 저자가 경고 이렇게 해요. 이 책은 당신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몇 가지 개념에 해로울 수 있다 하면서 그 소중한 개념 두 가지가 첫 번째 우리는 오로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그들이 당한 악행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악행을 당한 일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뒤집는 얘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저자가 이제 경고라고 하고 싶다. 한 거죠. 그런데 저자가 또 덧붙인 말이 이 책이 전통적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두 부분은 모두 한 가지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악행을 당한 일에 대한 기억의 합당하고 적절한 목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중간 내용을 좀 생략하고 기억의 목표는 완전한 사랑이다. 그 목표에 도달하면 악행의 기억도 끝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사랑은 기억의 종말이자 목적인 셈이다. 이 문장이에요. 제가 이 문장을 갖고 온 이유가 책 제목이 기억의 종말인데 이거에 대해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대목 중 하나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나미님께서 던져주셨던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될 수도 있겠어요. 사랑은 기억의 종말이자 목적인 셈이다. 네. 그러면은 혹시 더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제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 어? 저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기억을 다시 재조명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뚜벅뚜벅 걸어온 게 뿌듯하네요. 뿌듯뿌듯? 그 기억 자체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재조명을 하는 현장이라는 생각도 들고 유의미한 일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지금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그걸 돌아보는 거? 기억들을 돌아보는 거? 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 나 이런 경험치가 있고 이런 회복력이 있었지? 이런 느낌? 좋네요. 다른 분들도 어떠셨는지 소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저는 힘들게 애썼어요. 지난 두 달? 약 두 달 정도였죠? 좀 쉽지 않은 책이죠. 너무너무 힘들었고 철학적인 용어와 철학자에 대한 이런 예시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지금 이 시스템에서 육아 서적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더 책에 대한 내용들이 또 기억에 남았고 또 가슴으로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네요. 마지막으로 지안님? 저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으면서는 꽤 고통스러웠는데요. 어떡해? 근데 이렇게 막 서로 나누는 시간들은 재밌네. 어 재밌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혼자 읽는 거랑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책을 더 깊게 읽게 되고 이거 정리해서 또 나눠야 되니까. 맞아요. 오늘 이렇게 다들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좀 중간에 막 나누지 못한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거는 문서 형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서 형태로는 저희가 각자 다른 분들 거 읽으면서 막 코멘트도 달고 되게 재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각자에게 뭔가 치유도 되고 좀 위로가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 책 읽어보시고 나면 같이 소감을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실 거예요. 늦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마칠까요? 그냥 안녕? 안녕. 안녕. 안녕